뚜비 전체적인 재개발 구역 자체가 물건이 다 귀해요 수요 억제가 매 도까지도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아리팍 팔면 뭐해요? 물어보면 가래탈 거 생각하니 소액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큰데 한남, 성수, 흑서, 노량진 이런 데들도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적으로 사실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매물 품기가 2020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일 것 같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2020년 새해 오늘 또 투미 김재경 소장님이랑 재개발 시장 관련된 얘기 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조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12.16 대책 나오고 나서 이제 지금 6주, 7주 정도 지났는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궁금하고 특히 재개발 시장 12.16 이후에 재개발 시장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궁금해서 따로 여쭤보기도 했고 별도로 얘기 나눠본 적도 있긴 합니다만 지난 턴에도 그랬거든요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6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안정세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국토부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곤 했는데 재개발 시장에도 영향 여파가 미치고 있는지 시장 동향 시장 참여자들 매도인 또는 매수인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늘 별도 주제로 한번 뽑아 봤어요 오늘 처음에 얘기했었던 주제는 딱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오늘 얘기된 게 첫 번째는 현재 2020년도 상반기 재개발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되고 있냐 12.16 대책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 하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2019년도 3월 달에 영상 올린 게 있더라고요 3월 달에 재개발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저평가된 재개발 지역 정확히 말하면 지금 현재 주목하면 좋을 재개발 지역 TOP3 3개의 구역을 선정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걔가 어떻게 됐는지 2부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년 전에 했었던 영상을 한번 들어봤었어요 그때와 지금의 온도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었습니다 우선 그때 영상이 한 3월 달에 올라갔었는데 대략적인 내용 기억나시나요? 그 당시는 공포가 지배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카페 분위기를 기억하죠 어떻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강남 쪽에 금매들 팔릴 것들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돌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재개발 시장에도 찬바람 어느 정도 부는 부분이 있었던 시절이고 그때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기회였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온도 차이가 크다는 것은 지금은 뭐 이미 결론 났네 일단은 결론만 먼저 얘기해 드리자면 지금 현재 분위기는 특별하게 가격이 오르지는 않아요 일단은 멈췄어요 보합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시장 동향 자체가 매수자들이 연락이 와요 물론 이전보다 비교했을 때는 반토막이 난 건 사실이에요 매수 문의 숫자는 그렇죠 하지만 매수 문의가 오고요 불선대책 나오고서의 그때 당시 분위기랑 비교해 봤을 때 그때 당시는 매수자 연락도 아예 뚝 끊겼고요 그때는 아예 그냥 바람도 안 불었는데 지금은 살살 바람 불어오는 게 느껴지긴 한다 거기다가 일단은 매도자들이 안 팔아요 매도자들이 안 팔려고 하고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전체적으로 다 귀하다 2019년도 얘기를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부동산님께서도 카페 동향 같은 것들 잘 체크하시고 하다 보니까 잘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제가 영상 찍었었던 거를 한번 들어보니까 재개발 시장 동향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지금 거래가 멈췄다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지금 뭐 거래가 913대책 나오고서 재개발 자체가 지금 꽁꽁 얼어붙었고 거래가 되지도 않고 그런데 거래가 언제부터 되기 시작했냐 그때 제가 말했었던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자면 2019년도 2월달이 바빠가지고 그때 촬영하려고 하다가 못했었다는 얘기를 그때 제가 했었더라고요 2월부터 돌기가 시작했어요 강남 재건축들 막 금매들 팔리던 시절에 재개발도 같이 움직였던 거네요 그때 돌던 데가 어디였냐 소액만 돌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소액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남 성수 좋은 거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걔네들은 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2019년도 상반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60개월 만에 마이너스 하락 전환했다 서울도 이런 얘기들 막 돌고 그럴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절벽 이런 공포들이 워낙 지배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투자를 할까 말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안 서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소액으로 재개발 투자처들 얘기해가지고 들어가는 데들 그런 데들만 좀 거래가 되고 있었었다 지금 현재 재개발 시장 분위기는 어떠냐 현재 다 돌긴 돌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19년도에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데 1억 초반 중반 그리고 2억 초반 정도선 이 정도 라인들만 거래가 됐지 3억만 넘어가도 거래가 되긴 되지만 빈도수가 확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한 4, 5억 넘어가는 데들은 아예 거래가 거의 없다 근데 지금은 소액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큰데 한남, 성수, 흑석, 노량진 이런 데들도 거래가 돼요 빈도수가 줄어서 그렇지 거래가 되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고 있고요 분위기 자체가 매도자들이 이전에도 9.13 대책 나왔었을 때 굳이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긴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책 나오면 세금 관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진짜 자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가격을 싸게 내놨었고 실제로 재개발 시장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못해도 한 3천에서 5천 한남 같은 경우는 1억도 빠졌었거든요 그냥 1억 빠졌다고 그랬어요 한남 이런 데들은 그렇게도 빠졌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안 빠져요 가격이 빠지지도 않고 더욱 인게 매도자들이 버티자 하면서 물건을 내놓지만 안 싸게 내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개발 구역 자체가 물건이 다 귀해요 정리하자면 매도 효과는 아직은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고 매수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매물이 별로 많지 않고 의사합치가 되는 물건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예전에는 소액만 움직였지만 소액뿐만 아니라 약간 더 높은 현금이 들어가는 초기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재개발 매물들도 거래가 되고 있는 동향이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효과가 내려가지는 않았고요 지금 계속 보합 오히려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매물 자체가 어느 현장을 가든 씨가 말랐다는 표현을 써요 한남성수, 흑석 뭐 이런데 오히려 덩어리가 투자가 큰 데들은 오히려 매물이 약간씩 있긴 해도 많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요 진짜 몇 개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흔히 투자하는 그런 빌라 매물 이런 거가 아니라 덩어리가 큰 다가구, 통건물 이런 것들 1 플러스 1 되는 이런 것들이 매물은 있는데 뭐 20억 50여억 손쉽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물들은 지금 거의 없고요 빌라매물 이런 거는 되게 귀하구나 네 소액 빌라들 가장 큰 차이점은 12.16 대책 지금 나온 상태에서는 매수자들이 연락이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오긴 온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와중에서 고민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사긴 사요 조금씩 조금씩 오히려 올라가고는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 매수자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화는 와요 지금 대책 나왔는데 지금 매수 타이밍 아닌가 보니까 가격이 하나도 안 떨어졌잖아요 안 빠지고 있는 거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작년에 이렇게 하반기 계속 봤던 매수하려고 봤던 사람들이 아 대책 나왔으니까 좀 빠지겠지 생각하면서 계속 가격 흐름은 추위는 보고 있는데 물건들이 있는 것들이 있던 것들이 나가고 있고 물건 가격도 안 빠지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 좀 좁아짐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아직 대마라고 할 수 있는 큰 시장 쪽에서 확실히 출렴음이 있잖아요 강남 재건축이나 강남의 국가주택들은 출렴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시장이 이어지면 재개발이라고 뭐 별 수 있나 꺾이는 거 아니에요 강남에서 흔들리는 것 중 하나는 일단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일단 크게 흔들리면서 신축도 흔들리지 신축도 흔들렸다고 하지만 사실 가장 크게는 일단 재건축부터가 타격받고 실제로 우리가 몇 억 떨어졌다는 얘기 나오는 데들은 그렇죠 강남 재건축이 일단은 재건축이 더 많이 눈에 보이긴 하죠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라든지 2019년도 12월달에 합품 판결 나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가 크게 되고 그랬었는데 반사이익으로 다들 바로 떠올리는 거는 사실 재개발로써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저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들은 그걸 더 생각하는 거예요 재개발은 안전한 거 아니야? 다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물건 안 내놓다 보니까 문제는 매수자들은 지금 흔들리겠지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저도 그거는 동의해요 이전에 8.2 대책 때도 그랬고 9.13 대책 때도 그랬고 진짜 대책 나오면 실제로 몇천이라도 떨어지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떨어지니까 오히려 매수자들이 어 뭐야 이걸 내가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좀 더 기다리면 떨어지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요새 어제도 지금 이제 자금 출처 관련해서 국토부 합동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보면 무섭지 사기만 사봐 죽었어 뭐 거의 그런 느낌으로 대책들을 계속 엄포를 놓잖아요 어 부동산 특사경 특별사법경찰 전국의 명 400 몇 십 명 그걸 총괄 지휘하는 국토부안에 헤드쿼터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돈 자금 오가는 거 이런 거 봐가면서 꼼꼼하게 보겠다 계속 지금 겁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시장이 대응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사실 계속 이 말을 내놓는 거는 사지 말라 수요 업체에요 니들 돈 있는 거 꼼꼼하게 다 증빙관화한 돈으로 안 사면 죽어 우리 이렇게 볼 거야 이상 걸 다 볼 거야 하고 있는데 이게 뭘 잡냐면 매수자의 심리도 잡는데 또 하나 진짜 크게 잡는 게 있어요 바로 매도자의 심리에요 매도자가 집을 팔면 아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그럴까 강남쪽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사장님 아크로리버파크 그 말 그대로 대한민국 탑티어의 주거지역에서 중개업 한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놀랬어요 연세가 50 60대이신 분들이 와서 상담할 때 아 고기는 이제 연세 많으시고 하니까 아리팍 팔면 뭐해요 물어보면 갈에 탈 거 생각하니 그게 없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야 부동산으로 부동산으로 자산을 일구신 분이 결국 부동산 투자로 가장 성공해 본 거잖아요 그렇게 30억짜리 아파트가 됐는데 그걸 팔고 양도세 내고 쥔 돈으로 뭔가 이만큼 먹을 거 먹었으니까 내가 갈아탈 게 뭔가 있나 이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근데 그게 막히니까 아 이게 갈 데가 없구나 그냥 들고 있어야지 그 계산이 당연히 이 재개발 하위 주택 시장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물건들 또는 재개발 구역의 주택들 팔면 뭐 하겠어요 깎아 사먹을 거야 소고기 사먹을 거야 결국 바꿀 땐 뭘 해야 돼 주택을 사야 되잖아요 사위원 뭘 해야 돼 자금증비를 해야 돼 그러려면 대출도 막히고 또는 만약에 내가 이걸 해오는 과정에서 뭔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왜냐하면 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맨날 얘기는 하지만 디테일하게 이게 뭐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걸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나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매도인들도 아 이렇게 세상에서 뭐라고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으면 중박이라도 간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매수를 몰아치는 매수 억제책을 쓰면 쓸수록 팔고 갈아타려고 하는 이 기존의 주투자들의 마음도 꽁꽁 얼어붙게 하면서 매물을 잠기게 하는 그런 효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재개발 시장에서 왜 매물이 별로 없냐 결국 수요 억제가 매도까지도 심리를 그렇게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정확한 말 중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도 상담을 정말 많이 받는 것 중 하나가 매수자에 대한 상담도 있지만 매도자들도 상담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매도자들이 이거 팔고 다른 데로 갈아타야 되는데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지 않았었다면 지금 17년도 파리대책 이후로 산 사람들은 2년 거주를 채워야지 비가 되잖아요 근데 재개발에서 거주요 채우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양도차액이 뭐 3억이 올랐어 5억이 올랐어 라고 해도 세금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거기서 또 줄어들고 그렇게 얻은 돈에서 좀 더 보태가지고 딴 데를 가려고 보니까 매물도 마땅치 않아 애초에 이걸 판다라는 거는 그럼 같은 라인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평행이동이 아니라 원래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파는 거죠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파는데 내가 이걸 팔아도 상급지로 못 올라가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대출이라든지 다른 거를 갖다가 좀 더 끌어생겨가지고 상급지로 넘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어도 올라는 가겠지만 얘는 더 올라갈 걸로 보이니까 내가 여기로 갈아탈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갈아타는 거 자체가 대출이 막히고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땡겨울 수 있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소명할 수 있는 건 내가 이거 판 돈 이거 가지고서는 못 갈아타는 거죠 얘기하면 할수록 그거 같아요 시장이 이런 규제나 허들이 거래 비용 높아지는 허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작동하기 힘들게끔 거래 비용이 늘어나고 거래 제한이 생기고 하면서 시장이 작동 안 하니까 매물이 더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더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과 같이 매도자들이 굳이 얘가 안올릴 건 아니에요 얘도 더 올라갈 것 같고 재개발 좋을 것 같아 근데 넘어갈 게 없네 하면서 물건 안 나오고 저희도 참 상담원에서 좀 그런 게 무조건 파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 같이 좋은 거는 뻔히 아는데 더 올라갈 것도 보이는데 뭐 굳이 강력하게 파세요 라고 얘기는 못하고 또 거기 상황에서 저희가 또 세금적으로 전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다 세금이거든요 오히려 5만 가지 예외들을 다 찾아가지고 얘가 되냐 안 되냐 세금이 어떻게 나오냐 그런 것들 계산해 주는데 와 보니까 세금 피해 나갈 구석들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니까 계산해 보니까 세금 내는 것만 1억 5천 뚜비 2020년 초에 재개발 시장의 분위기는 얼추 뭐 다 요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하나 더 여쭤보면 2020년도 재개발 투자 재개발의 트렌드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결국은 재건축 시장이 확실하게 일단은 뭐 사용 선고 라고 해야 되나 일단 현 정권에서는 어렵다라는 게 너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일단 진행 자체가 안 되잖아요 2018년도 4월달에 헌재에서 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재건축 한번 출렁거리고 그러고서 이제번에 12월달에 또 합헌 판결 또 나왔잖아요 요번에 이제 요번에 난 거죠 요번에 합헌 근데 그때 이후로 쭉 한번 봤었을 때 새롭게 조합설립인가 나는 재건축 단지들 손에 꼽아요 왜냐면 조합설립인가 나는 순간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걸리고 팔 수 있는 여권 완전 타이트해지고 진행하자니 재초안이 기다리고 이게 계륵이 되어버린 거죠 현재 재건축 초과기 환수제를 피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들 있잖아요 걔네들 까지가 지금 사실상 남아있는 재건축 단지고 그 외에는 조합설립인가 하지 않아도 지금 음마아파트니 압구정 현대아파트니 거래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있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재건축 진행은 안 되고 그러니까 재개발 쪽으로 사실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일단 이게 가장 큰 틀에서 명확하게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재건축 갈 거 없으니까 그냥 재개발로 살았들이 올 거다 그렇죠 뭐 서울대 신축 아파트 이제 재개발밖에 없다 현 정권의 트렌드로서 쭉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현재 분위기 자체가 매도자들은 일단 물건도 없고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매물 품기가 2020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일 것 같다가 두 번째 지금 이 몇 개 없는 거를 매수자들이 잘 못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거래가 지금 조금씩 되고 있다 이게 좀 작년과 다른 분위기라고 보는데 분위기가 좀만 더 달아오른다 라고 하면 재개발 이 몇 개 없는 거 진짜 거래가 되는 순간 가격은 바로 또 앉은 자리에서 몇천 또 뛰어오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금방 또 회복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를 거 같대요 팔리면 아 이거 또 괜히 이거 투기유산 뭐 이런 느낌 날까 봐 좀 그렇다 저희 영상 찍으면 항상 맨날 비판 댓글이 들리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뚜미 작년 연말에 빵 질렀잖아요 아립박 40억 말에프 20억 그걸 연말에 두고 보자 그랬는데 초조해질 거야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재개발 올라간다 지금 뭐 얼굴에 지금 웃음기가 이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네 네 어디까지나 생각해보자는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들으시고요 다른 분들의 의견 포함해 가지고 잘 스스로들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얘기는 요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 지난해 초에 되게 좀 눈여겨볼 만한 소액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저평가 재개발 무역들 지금 어떻게 1년 뒤에 변했는지 2부에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에